공격. 미친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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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안 올라가지? 말이 안 되는데. 미친놈. 미친놈. 왜 안 올라가 lips. 바로 달러 갔거든? 아.. 왜 안 올라가죠 이거.. 보그인가?! 야 이거 빅래 보그 있어C.. 아 이거 빅래 보그 있는데? 아.. 길綽치네.. 왜 안 올라가지지? 줄을 위해 C 오케이 2도 짤? 아 죽었다 제발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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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있어 어디있어 민밁 한번 갈게 우리 갔다 우리 갔다 우리 갔다 야 바티언 바티언 나이스 나이스 지금 뭐 버그인었데요 근데? 아 거짓말이 아니라? 약간 이상하게 봤지? 봐봐 아 야 이거 좀 아니다 아 야 야 이런가 없네 야 이거 야 야 아 아 아 아 구웅이 왜 이렇게 걸거치냐 이거 구웅이가 아닌가? 아 까꿍 아 아 저 빼기 그냥 가지마요 제 팀 안에 이거 2층 같이 봐야될텐데 아 아 아 시그마님 와봐 시그마님 내가 올려줄게 와봐 시그마님 내가 올려줄게 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 아래 아 말이 안 돼 이거 아 너프야 이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밀려난다니까? 봐봐 옆으로 밀려나잖아 왜 이러지? 아 아 아 진짜 스트레스 왔네 이거 아 아 이거 누가 봐도 올라가는 빈벽이잖아 아 아 이렇게 돼 빈벽 속으로 들어가 빈벽 쿨이 안 그래도 인데 이렇게 빈벽 하나 그냥 날려버리면 어떻게 알으냐 이거 안 잘려 보실래요 아니 이거 스트레스는 아닐까요? 공격 공격 아 아 떨어졌어 아 쟤가아 와 리프 어디갔냐?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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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오케 아니 뭔디? 위도 멜리있어 저기요 좋아요 한번만 좀 해주실래요? 다들 고마워요